이렇게 꽁꽁얼린 허접한 고기로 수비드 이상의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의 주인공 냉동 스테이크입니다. 왜 냉동된 고기냐고요? 당연히 신선한 고기를 일부러 냉동시키는 미친 짓을 한 게 아니고 뭐 살다 보면 싫은 일도 억지로 해야 할 때가 있죠. 국내에서 4cm나 되는 두꺼운 고기를 구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코스트코가 유일한데 1인 가구는 뭐 당연하고 4인 가족 기준 잡아도 절대 한 끼에 소화할 수 없는 양을 파는 데다가 이베리코 뼈등심처럼 애초에 냉동 상태로 수입, 유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정하고 만든 영상이니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럼 큰 그릇에 찬물을 넉넉히 받은 다음 냉동된 고기를 물에 담궈주세요. 대략 5분 정도 담가둘 건데 그 사이에 팬에 기름을 넉넉히 붓고 예열을 시작합니다. 아니 해동 안 한다면서 물에 담가두라니 좀 이상하죠? 고기를 물에 넣어두는 이유는 고기 표면에 붙은 얼음 결정을 제거하는 겁니다. 얼음을 제거하지 않고 시어링하면 순간적으로 얼음이 녹아 물이 되기 때문에 이 얼음을 무조건 제거해줘야 되죠. 이렇게 물에 담그면 보너스 효과도 있는데 꽁꽁 얼은 상태에서 소금과 후추가 제대로 붙지 않는 문제가 있지만 겉만 살짝 녹이면 고기에 제대로 달라붙기 때문에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죠. 5분이 지났으면 고기를 건져서 포장을 뜯어주고요. 그러면 고기 겉면은 살짝 녹고 안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딱딱할 텐데 티슈로 겉면의 물기를 확실히 제거해주고 소금과 후추를 뿌려주세요. 기름에서 연기가 올라오면 준비 완료! 고기를 넣고 시어링을 시작합니다. 30초마다 뒤집어줄거고 3분 시어링 할거에요. 3분이 지나면 버터를 넣고 한번 싹 골고루 묻혀준 뒤 지방층이 있는 사이드를 1분간 추가로 시어링합니다. 고기를 꺼낸 다음에 80도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줄건데 정확히 몇분 돌려야 미디엄 레어인 57도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터 블루투스 온도계를 꽂아줄게요. 미디엄 레어 57도까지 도달하는데 36분 걸렸습니다. 미디엄 레어 57도까지 도달합니다. 냉동된 고기를 해동하지 않아도 이렇게 완벽하게 익혀낼 수 있다는데 놀라셨나요? 뭐 고기 해동은 천천히 할수록 좋다고 하는게 상식이니까 신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미 마르고 닳도록 재탕상탕 증명된 내용이라서 더 새로운 것도 없어요. 이를 처음 소개한 곳은 아메리칸 테스트 키친 줄여서 8K라고 불리는 유명한 곳에서 처음 나왔는데요. 국내에서도 요리 유튜브 탑티어 승우아빠님께서 물론 뭐 직접 보여주시진 않았지만 고기 해동 관련 영상에서 지나가는 말로 냉동된 상태로 굽는게 제일 낫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8K 영상을 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하여간 위에 두 실험 그리고 제가 오늘 보여드린거 모두 결론은 해동을 안해도 문제없고 오히려 안한게 더 낫다 이지만 여러분들이 절대 오해하시면 안되는게 와 그럼 그동안 괜히 고기 다 해동시켜 먹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요. 이 실험은 모두 조건이 붙어있는데 바로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한 방식에서만 통한다는 겁니다. 즉 팬프라인은 절대 안돼요. 사실 해동을 안해도 된다는 결론은 너무나 당연한게 실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8K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늘 한 것처럼 3분 시어링 한 다음에 5분에 넣는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했고 뜨거운 공기로 미디엄 레어를 맞추는 동시에 꽁꽁 얼어있던 내부까지 해동시킨거니까 시간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걸릴뿐? 결과는 당연히 똑같이 나와야 되는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거는 첫번째 문제가 없다가 아니고 두번째 오히려 냉동된거를 구웠을때 더 이쁘게 나온다 요거에 좀 주목을 해봐야 돼요. 이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데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스티크 구울 때 제일 중요한게 내부 온도를 정확히 맞추는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만큼이나 중요한게 이 겉면에 웰던 영역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스테이크 겉면에 의도치 않은 오버콕이 생기는 이유는 시어링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열이 내부로도 이동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시어링 시간이 길어질수록 혹은 내부가 이미 뜨거울수록 이 문제가 더 심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내부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주제도 모르고 선 넘는 이 열 따위를 차단할 수 있다면? 그래서 냉동된 고기를 하면 밖에서 들어오는 열을 계속 차단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이쁘게 나온다는거죠.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만 제가 보통 유튜브였다면 이렇게 기존에 검증된 이론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마치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알려드리고 그냥 끝냈겠죠? 근데 여긴 호무무 연구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가운 괜히 입고 나오는거 아니잖아요? 오늘의 결론 내부가 차가움으로 시어링 과정에서 열이 차단되어 오버쿡이 방지된다. 흠 그렇다면 이렇게 수비드같은 아름다운 비주얼을 유지하면서도 팬프라잉 하듯이 시어링 시간을 두배 세배로 늘려서 마이아르를 극한까지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오? 이거 해보면 대박이겠는데? 자 그러면 다음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